여러분 이 보시면 오늘 싱가포르의 전 수상이었던 리콘뉴 참 큰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이렇게 좋아했던 분이시고 또 한국 성장 모델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졌던 또 한국에 대해서 애정도 많이 가졌던 그런 정치인이었죠. 오늘 한 분께서 리칸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한국 걱정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인재, 인력, 인구 모두가 다 쪼그라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재, 인력, 인구는 왜 중요한 거 아니까 한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들 전망할 때 아마도 한 80% 정도의 여러분들 설명력이 있을 겁니다. 20%는 다른 요소가 있겠지만 인재, 동향, 인력, 동향, 인구, 동향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앞날을 그냥 그대로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셋은 같은 뜻하지만 다른 문제이고 각각의 해법이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리칸뉴가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각 나라를 분석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구와 인재 확보라는 잣대를 사용했는데 뭐 아주 기자분은 깊은 통찰력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깊은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나라 미래를 보려면 인구, 인재, 인력 보면 그대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설명 변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인구 구성비, 인재, 인력 이 세 가지 추계치가 다 나오니까 그걸 보게 되면 성장률이 대충 어떻게 될 거고 연금 위기가 어떻게 올 거고 그걸 대부분 다 예측을 할 그래서 다 상수잔선 변수가 아니고 일본이 성진국에서 평범한 국가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 한 이유는 낮은 출생률이었고 한국을 격찬하던 그였지만 종합적인 인구 추이와 심각한 사회 갈등이 한국의 미래의 위협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아마 리칸유 전 수상께서 한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한국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인구 추이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다. 좌우익의 대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뭐 유럽이 왜 시태하느냐 미국은 왜 뜨느냐 뭐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니까 미국은 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재미난 지적을 하게 됐는데 2년 전에 공합관리문 주체의 한 행사의 발제문에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대만 반도체 tsmc의 인재 7만 명에서 석 박사가 3만 7천 명 삼성전자는 모두 다 합해서 2만 명이다.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 1등부터 한 4천 등 5천 등까지 다 이제 의과대학을 갈 거니까 윤 대통령이도 큰일 한 거죠. 지금 한국은 인재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없다. 요즘 상당수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이유는 강성노조나 비싼 인건비 과도한 규제 때문만이 아니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운영하는 공장도 10년 이후면 문을 닫을 거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구도 소멸하고 있다. 인구는 최소한의 내수시장을 만드는 기본이자 나라의 곡관을 채워줄 세금을 납부할 주체들이다. 대개 이제 인구 추세만 지급까지 다뤘는데 오늘 글을 쓰신 분은 아주 예리하게 인구 구성뿐만 아니고 인재 그리고 인력 세 가지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국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짧은 미래도 긴 미래도 모두 암울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그냥 불편한 진실이니까 받아들일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게 그런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고 확정된 미래라는 형용모순의 말인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확정된 미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수인 겁니다. 상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리칸유 수상은 201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여러분들 그분이 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 인재 인력 이거 관점에서 지금 이 글을 쓰신 이인열 산업부장이네요. 산업부장께서 우리에게 짧은 미래도 긴 미래도 모두 암울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이보다 이러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한국은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한국은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그거를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선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3년대에 선거를 하나 2년대에 선거를 하나 1년대에 선거를 하나 내일 선거를 하나 선거계가 누굽니까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거는 체제 자체가 다 바뀐 것을 뜻한 거예요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4명 후보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다 쇼쇼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뭐죠 한국은 선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선거를 지키기를 국민들이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짧은 미래도 긴 미래도 모두 암울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랬지만 이인열 산업부장께서도 그 문제는 불편한 진실은 선거 문제는 절대 이러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제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만 보더라도 암울한 겁니다. 대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권력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사회가 완전히 경직화돼서 특정 정치시력의 전부다 여러분들의 권력을 다 영속적으로 가지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향하기를 다 포기해버렸고 그러니까 오늘 마침 이인열 부장께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인구 인력 인재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더해 가지고 체제의 근간이 해당하는 선거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국힘의 한동훈 후보가 되나 무슨 원희룡 씨가 되나 나경원 후보가 되나 다 뭐죠 그냥 고만고만 돌아 다 뭐 자기는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꿈에도 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대부분 다 입을 담은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불편한 진실을 한국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죠. 그 대가를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을 보다 보니까 하단에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이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 겁니다. 대학의 조교수 이름 봉급이 6천만 원 정도인 겁니다. 아무도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여유가 있는다면 다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이나 다른 대학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 교수를 이름들 봉급을 15년째 동결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잊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식은 다 해외에 유학시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가 죽어나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은 그나마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을 못해서 급여 인상은 고수하고 모든 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다. 인재의 공급처에 해당하는 대학을 이렇게 다들 짓밟고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이런 필수 의료가가 저 숟가락 완전히 파괴 상태로 가는데 전부가 다 뭐죠 입을 다물고 약탈하는 데만 익숙한 겁니다. 대학 교수들은 전부 다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을 보면 ai가 어떻고 무슨 반도체 학과가 어떻고 그렇게 다 떠드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보내고 영국에 보내고 공부시키니까 조국도 여러분들 미국에 보내고 한동훈이도 미국에 보내고 전부 다 미국에 보내고 공부시키니까 한국 대학이 죽어나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ai고 나발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5년째 봉급을 여러분들 다 동결하는데 저는 몇 번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가 아니니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기가 찬 일인 거죠. 전부가 대학을 약탈하는 겁니다. 전부가 필수과의 전공의들을 다 약탈하고 누구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일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15년째 이름 등록금을 동결해 가지고 교수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여러분들 활동비는 다 깎을 거고 왜 그러냐 지 새끼는 한국 대학에 안 다니니까 전부 다 외국을 보내니까 죽어나든 관계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뭡니까 필수과의 전공의들을 뭡니까 부려먹는 겁니다. 120시간 160시간 그걸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터졌으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돌아와 돌아와 진로 유지 명령 무슨 사표 수리 명령 사표 이름들 적시 수리 명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음들 먹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 장관이란 인간들이 가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년째 봉급을 동결해 놓으면 그게 물가가 얼마나 상승이 됐겠습니까 조교수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마치고 왔을 테니까 대개 30대 중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봉급이 6천만 원. 공부학사님 6천만 원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말 없고 제 이야기는 지새끼들은 다 바깥에 내보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단면인 겁니다. 이 나라의 단면인 거죠. 이래가 여러분들 인력이 어떻게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들 그냥 바깥에 내보내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이러면 대학 교수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이러면 대모를 못 하니까 전공의들이 이러면 봉급 올려달라고 대모했습니까 대모 안 했잖아요. 한탄하자는 것이 아니고 좀 정의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돌려줘야 되고 교부부임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초중고등학교는 이러면 돈을 못 써가 고민인데 대학 교수는 죽어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